아라TV 다음 코너는 바로 우쭈쭈컨텐츠TV입니다 우리가 할 건 바로 랜덤공원소녀 게임이에요 사실 아라TV가 저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저희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가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먹방이 있네요 잠깐 저를 어떻게 맞춰요? 자 여러분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? 하나 둘 셋 먹방! 먹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일단 뭐가 게임을 해보자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보자 나 미아 노래 맞추기 하고 싶어 어 재밌겠다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와 게임기 언니 게임기 여러분 저 게임기 할게요 게임기라니 언니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 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이빨로 피워줄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면 되나요? 노래 제목은 나비아예요 다들 이어폰 끼고 조용히 하셔도 돼요 들리시나요?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둘 셋 여기 둘 셋 여기 넷칸 넷칸 비우고 하면 돼요 여기 넷칸 넷칸 비우고 하면 돼요 넷칸 비우고 하면 돼요 넷칸 비우고 하면 돼요 저거 다 한 칸 사이로만 앞으로 한 칸 더 앞으로 한 칸 더 앞으로 아 저기야 자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유지했습니다 자 이것만 못하는 거 같아요 잠깐 아무도 못 맞추면 미안하니까 대인지를 1번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인지 다시 잠깐만요 화이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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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틸를 찬양하라 에너틸를 찬양하라 와 대박 홀로올림 다 매니저님 표정이 썩으셨어요 넓고 넓은 것 중에 어떻게 저 중간에 진짜 매니저님이 너무 가까이셔서 무효래요 보조기를 가서 내려놔요? 아니요 잘 먹겠습니다 이미 먹었습니다 이미 먹었어요 물로가 어딨어 그냥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자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쏴드려요 여기 준비된 게임이 다 저희가 하고싶다고 해서 넣어주기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보여드린게 좀 많아서 아쉬운데 다음에 아라티비 나와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많이 묶어주셔서 아쉽네요 여러분 맛있습니까?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엔 덕분에 우리가 드디어 먹방했습니다 우와 자 오늘 또 뭐지? 어 저희 엔딩노래방 응 할게요 엔딩노래방 누구? 요거